이즈 Dir Grand HUB 이런 홉왓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타랗았는데 아.. 그게 엠지스러워 양석한 선배님도 이런 거 쓰셔서 멋있어서 캡틴 타랖아 미래의 캡틴? 19년 뒤로 캡티를 싸워 상룡이 있어. 상룡이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겉끄린 거 아니야. 성장으로 줘야 돼. 안 해가 된 거 아니야. 형이 줘야 돼. 아니 매장에 가서 공장에 하려고. 알았어. 내가 잘 당할네. 연수에 한번 가보자. 1, 2, 3, 3야. 맨! 맨! 양 stable이 있꾸래. 명으로 진해진ets 수준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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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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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일단 추석 정말 잘 보내시고요. 그동안 또 이제 야구도 하니까 야구도 잘 챙겨봐주시면서 저희가 선물은 이제 많은 승리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 반 동안 연장까지 가서 정말 힘든 경기 했는데 그 경기에 일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번에서 워낙 승부치기 상황을 정말 많이 던졌어서 무사 1, 2루 상황이 저에겐 좀 더 긴장이 덜 되고 좀 익숙한 상황 속에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죠. 지금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 TV로 보고 계셨을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와주시고 경기 끝까지 경기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 가지 되십시오. 첫 승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어려운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겨서 다행이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처음 하는 거라서 기분 좋은 것 같고 그것보다 근데 오늘 좀 어려운 경기를 경기 내내 했는데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늘 귀중한 1승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1점 채로 지고 있었고 선두 타자였기 때문에 사실 홈런보다는 출루를 좀 우선순위에 뒀고 좀 원래 다리를 들고 치는데 다리를 벌려놓고 좀 컨택을 먼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오히려 더 정확히 맞아서 홈런이 된 것 같고 뭐 사실 10회 초에 점수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분위기가 처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선두 타자 나가서 홈런을 좀 치고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 좀 잘 분위기 좋은 분위기 잘 유지해서 한 경기 몇 경기 몇 경기 좀 한 경기라도 더 많이 이길 수 있고 한 칸이라도 더 높은 순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장으로서 잘 출선수범해서 분위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 친지 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야구장 오시는 분들은 또 많이 와주시고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은 또 멀리서나마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날이니까 마지막에 석하니가 홈런 쳐주면서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또 끝내기 비록 아쉽게 안타는 못 쳤지만 그래도 플라이볼을 하면서 끝내기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 처음에는 안 했다가 아... 나까지 와서 내가 끝내고 싶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어... 쳤을 때 그래도 플라이볼이 깊게 또 수비수가 앞에 있어서 그래서 어... 좀... 플라이볼이 깊게 나가면서 어... 그래도 뛸 때 어... 됐구나 했죠. 네 오늘 어... 경기 시간이 정말 길었고 너무 힘든 경기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셔서 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또 거기에 보답해서 저희가 오늘 또 승리로 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 이제 집에서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어...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상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심장에 외쳐라